자, 오늘 할 게임은 인디게임 행사 아웃 오브 인덱스를 할거에요 오드 라고 읽으면 되나? 부터 해볼까? 이중에 몇 가지는 스팀에서 여러분들도 데모 보전 플레이 하실 수 있다 이말이야 요거는 유료 게임이네? 2천원 싸다 오드 자 세팅 사운드 커서 윈도우 랭귀지 아니? 오리안이 없어? 소리 좋다 캐스트 무즈 게임즈 뭐 뭐라고? 아씨 한국어가 없네 알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사전 들고 해야겠는데 알람 안 일어난다 알람 알람 안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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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알람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알람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배우름 알람 알람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알람 알람 안 일어난다 오지마 번역기 켜놔야겠는데 너무 어렵네 아늑한 오드가 뭔 뜻인가 했더니 게임 아이콘이 더블 누려서 워드네 식물에 물을 준다 건강해졌다 아침 중요하다 맛있다 왈도 게임인가 집 나간다 숲 다리 다리 위로 강을 건넜다 라쿤이다 어어 단어를 모르겠네 하전 없어? 영어 공부 게임이네 영어 공부 게임이네 매수한다 랩슬 끝 라비즈 아씨 영단어 너무 어렵네 죽은거야 일어나 광견병 이방 떠난다 숲이다 길이다 이치하이크한다 가트 이방인 모르는 사람 안력 안력 와리 왤 풀리 아씨 잠깐만 이거 윈도우 모드로 할 수 있나 세팅 윈도우 사전 켜고 와야겠는데 영단어 배우기 좋겠네 영단어 배우기 좋겠네 태양 미역 미역? 일광욕이란 얘긴가 맞다 맞다 베리 베리구나 베리 짚는다 신선하다 스태츄 어드마이어 엘레강트 던전이다 아 던전 들어가야지 무섭다 무섭다 무섭이다 집으면 죽겠지 저주받았다 역시 일어난다 떠난다 어? 벌집이다 건드리면 죽지 않을까 앤드 죽음 푸짓다 집 떠난다 베리 짠다 주시하다 앙 아니 호수 피싱 신발 태양 스테어는 뭐야? 알아본다? 눈이 멀었다 모바일로 너무 재밌겠다 모바일로 너무 재밌겠다 알람 집 떠난다 벌집 쳐다본다 쯔쯔쯔 둥지 찾아본다 계란을 찾았다 달걀 요리한다 오믈렛이 됐다 안개 그려간다 대단하다 헤이지 헤이지 그리타다 스트럭처 리퍼 더 깊게 들어간다 길 잃었다 사망 일어난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집 나간다 숲 스윔 가라앉았다 일어난다 집 나간다 나무다 외로앉는다 히피 길 익세마인 못살았다 길다 스태츄 올라간다 떨어졌다 죽었다 주인공 주인공 왜케 약해 스트림 쓰름 웨이드 얼어 건넌다 사망 버졌다 베리 짠다 유시하다 헛 오두막이다 어퍼러치 작다 침대 쉰다 라이스 쌀 이가? 뭔 소리? 이 웰 인다 웰웰 뭐야? 잘 아 우물 언젠이다 들어간다 무섭다 버섯이다 먹는다 재밌다 언니즈이 쉽지 않음 개 웃는다 알아본다 하하하 읍 우 무적행 난다 뛴다 뛴다 난다 바닥이다 죽었다 던전으로 가야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죽는 선택지는 피하고 지도 공부한다 엑스 던전 던전 들어간다 창자 발로 찬다 하프다 레버 올려 화살이다 수구려 읍드려 맞았다 공부한다 집 울어졌다 나무 앉는다 잠온다 어둠 항복 집 비어있다 무섭다 오브제션 옵션 옵션 오베... 오베션 오베션 오프... 뭐지? 고아원 운다 부모님 응해 노 피한다 클로젯 옷장 장난감 뭐야 왜 훔친다 무슨다야 화교한다 트레이닝 웃음이 넘친다 창문 화교한다 안개 날린다 깨어났다 악몽이었구나 트레이 식 컨템...플레이트 숙구하다 이열 체이스 뒤쫓다 시슴을 조심하십쇼 쫓아가자 다 버렸다 태양 선텐 스트림 언넌다 점프한다 미끄러져 사망 알람 집 길 납치당했다 소상한 사람한테 납치당한 소상한 사람한테 납치당한 잠들었다 항복한다 집 이어있다 아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레그드 어린애 노우 마주본다 장난감 훔친다 숨겼다 창문 쳐다본다 안녕 안개 베리 꽃 냄새 맡는다 달콤하다 새고프다 베리를 먹자 독이 다 죽었다 아이씨 한피석 아이고 아까 받던 선택지인데 잘못 눌렀네 뇌물 뇌물 딜 던전으로 가야 진행이 되는건 맞는거 같네 나머지 죽는 선택지 피하고 아 실수했다 죄송 빨리 알려다가 동앞 까다べ 동앞 여사있다 사라 nosotros 말씀드린 아르 무스 나방 포션이라 조사한다 빨갛다 마신다 던진다 마신다 건강해졌다 트롤 직면한다 즐겁게 한다 노래했다 문 왼쪽 열었다 오거 대화한다 친해졌다 어섯 무시한다 배고프다 나왔다 도시로 간다 쉰다 밝아졌다 묘직이다 아니 묘 들어간다 얼어 펴짐 빠바바바밤 묘 조사한다 도사한다 애도한다 애도한다 엘더 장로님 설한다 묘 묘 비어있다 길 울모지 대비한다 펄 펄 용기가 난다 길 다운 오우 안녕하세요 폭풍 월리 뭐지 뭐지 이게 뭘로 웰리가 뭔데 왠지 우산 쓰면 번개 맞을 것 같지 않음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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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한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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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쳤어 스타일리시 하다고 세련되었다 굴 제물 부탁함 빛 쳐다본다 최변에 빠졌다 빛 빛 빛을 무시한다 슬더슬 빛 돈드로스 에뚜 테어리 사냥한다 옴마워한다 베배에 빠졌다 빛 따라한다 스웜프 빠져든다 목 기다려 성큰 성큰 가라앉았다 다시 저기까지 가야돼? 스킵업냐 이거 음악 따라간다 인센팅 덤불 나아간다 깊어집게 음악 따라간다 클리어링 청산 청소 개척지 바드 접근한다 친근하다 퍼폼 연주 트라이 기타 장르 클래식 마에스트로 퇴 웰 스탯 축 위하에버 선 던전 홀 다운 내로 좁다 깊게 들어간다 깊게 들어간다 폐소공포증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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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얼터 재단 재단 조사한다 기도한다 낡았다 빛 메이스 조사한다 마법 집어든다 운명 나간다 도시다 동키 사과 엘더 설한다 베이커리 냄새를 맡는다 좋다 치킨 치킨 때리면 젤다 패러디가 아닐까 콕콕 콕콕 치킨 기다림 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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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쪼임 사망 아이씨 도전과제 이거 뭐야 알렉트로퍼비아 뭔 뜻이지 닭 닭 공포증 그스러운게 있어? 닭이 좀 무섭긴하지 범범 아 봤던 선택지 좀 덜 나왔으면 좋겠네 한번 봤던 선택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언더 티로 사망 구독 누른다 잔다 지지지 공전에 두며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공전에 두며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칭 깊어진다 음악 따라간다 빠른 응시한다 스킬이 좋다 Ст konsol 친해졌다 연주 기타 연주 재즈 이명을 지른다 도움 사과한다 랜스포메이션 데몬 뭐야? 데몬이었어? 계약한다 사망 왜 계약 안 받아준 지도 접어 종이접기 우물 기도 태양 선탭 길 리치 오버 던전 무섭다 잼 목소리가 들린다 해골 찾아본다 뼈 아뮬렛 잎는다 때린다 파괴했다 버튼 미시오 당기시오 눌러 함정사망 꽃 알콤한 향기가 난다 비치하이크 뮤직 레몬 한번 더 해보자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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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했다 에몬 에몬 블라스는 잠들었다 싸운다 일어났다 잠들었다 항복한다 집 운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도 선택지 뭐 하면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꿈에서 뭐 이야기가 더 있는 건가 컨템플레이트 명상 엇 오르막 작다 침대 민다 이밀 이밀 매거진 이밀 매거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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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볼까 재밌다 개다 마주 본다 무섭다 어비스 플라이 벗어놓아보면 무조건 죽는 건가 저거 전에 점프했다가 죽었죠 이비 노루 쳐다본다 차분해져 번전 항아리 호순다 거미 거미 스쿼시 고사한다 귀엽다 귀여운 검이였어? 불 불가능하다 와이어 터치 퐁 콧소리 오잉 골더 올 굴러봐요 달려 우른다 사이드 안전 나왔다 쉰다 감정이었다 층 발 고통스럽다 복도 굽는다 클릭 창 점프 사망 완전 개어렵네 창피해 창피해 안녕하세요 해골 만족 더스티 문 오른쪽 잠김 문 말로참 열림 수감자 대화한다 무기 프리즈너 풀어준다 시크릿 산타 따라간다 빠르다 놓쳤다 역추적한다 검색한다 나왔다 레버 다운 버튼 나왔다 쉰다 랩도 말로참시 고통스럽다 스닉 창 롤 다치 빛 떠난다 방 찾는다 뼈다 방 찾는다 뼈다 방 찾는다 뼈 뼈밖에 없어 남겼다 셀셋통 아님 굶주림 탈수 감옥 둘 다 굶주림이야? 굶주림과 탈수? 천천히 천천히 굶주림 천천히 굶주려간다 탈수 언...기...시 아프다 원자도 어렵네 원자도 어렵네 무상이 버터 체인버 서치 꼼팡이 기침 하임 리히 막는다 스니즈 어섯 어섯 먹으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배고프다 이거 레스트 에서 안 해본 선택지가 아직 있긴 하지 런 빛 어둠 아 또 있네 이거 이지선다 덤베 덤베 가만 몇개 탈수 여러 하는 아멘 이빨 etic 아멘 아멘 대부분 해본 선택지라 아씨 도중에 나가면 끼어서 죽네 드레이트 헌버세션 대박한다 모욕한다 칭찬한다 웃는다 헉 잡담한다 키스하다 타임 프렌드존 일곱의 일차임 갱얼지 논다 스틱 던진다 뉴스 읽어본다 헤드라인 월옥 어디 탑에 이블 월옥 커피 여원아 커피 드링크 오웨이 커피 드링크 불안함 카페인 중독 드링크 오버드즈 커피 과다 보병으로 사나 얼마나 마셔야 죽지 커피 뉴스파이걸 월옥 이블 월옥 텔레비전 본다 만화 텔레비전 본다 광고 텔레비전 본다 뉴스 월옥 이블 어디 하워 베스트 월옥 찾으러 가자 무례한 베리 던전 앞은 어떻게 갈 수 있지 문 왼쪽 오거 오거랑 신의 짐 스롤 스롤이랑 노래함 아니 또 걸렸네 이거 부상당함 해골 아뮬렛 이거 입으면 죽겠지 스매시가 답이었으니까 도시로 간다 빨가졌다 치킨 먹이 준다 교회 기도한다 아무 일도 없다 서번 선술집 마신다 아 잘못 눌렀다 서버 무덤 조사하다 배도하다 마더 길 물모지 대통 클라우드 고려하다 숭고한 흙 왜 먹는다 가 나와 지렁이 까까 얘기한다 가 타워다 드디어 워럭 어디가냐 두어 낙낙 아무것도 없다 헐웨이 스닉 고용하게 가드 뇌물 으아악 다 다 다 뉴스 안 보면 타워를 못 찾는 걸까 뉴스 안 봐도 타워 찾을 수 있겠지 대면하다 고대함 Unfair 부당하다 도망간다 쫓아온다 커튼 커튼에 숨는다 달린다 끄머 잡힘 아쉬 길로틴 시험한다 뭐야 작동한다 사망 아씨 컨택지 보소 거미 미어온 거미 아뮬렛 거미 또 죽여 거대하다 눈 쳐다보면 죽겠지 도망쳐 느려 런 잡혔다 사망 거미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대화한다 친구가 됐다 주인공 사빈싸는 오거랑도 친구 먹고 오거랑도 친구 먹고 큰검이랑 한번 쏘아볼까 도망간다 도망간다 싸운다 고상 입었다 고상 입었다 레버 고상 입었다 자이언트 스파이어 쳐다본다 이쁘다 응? 룩 뭐, 뭐라고? 배고프다 협공 집 개발 서다본다 만똥대서 사망 스팀 2,000원 와 싸다 마켓 루트 메이스 얼마인? 비싼 집을 판다 메이스 집 팔아서 집 팔아서 메이스 사자 내 집 아님 긍정 안된대 선술집 마신다 취했다 더 마셔 더 마셔 사랑 피그 돼지? 왓? 물 소벅 정신 차렸다 저글러 쳐다본다 재밌겠다 로그 재밌었다 이를 대비한다 까까 잇 서다본다 변옥됐다 무시한다 위험하다 요정이다 안양한다 바버렸다 개허 탐험한다 고대 돌 앉는다 평화로워졌다 평화로워졌다 타워 나가간다 시니스터 불길하다 문을 연다 들어왔다 주방이다 찾아본다 수프가 있다 페인팅 집는다 컨벌섬 성가시다 가드 숨는다 스니스 아추 놀래킨다 아우치 라이브러리 하품한다 둘 얼 나분하다 계단 올라간다 어둡다 계단 계속 올라간다 소리가 난다 돌 문 딴다 워옥이다 문 연다 워옥이다 울진 모욕한다 충전 죽었다 아니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라 뭐 이런 얘긴가 죽어라 브로스트볼트 피한다 남싸앉는다 다치앤롤 찌른다 밴다 찔러 우상이범 밴다 죽음 이김 춤춘다 즐겁다 이겼다 춤춘다 즐겁다 이겼다 춤춘다 즐겁다 이겼다 춤춘다 즐겁다 참을 수 없는 티백이 떠난다 왓 어떻게 부활했다 파이어볼 오우 도스티 댐 신성한 메이스 있어야 죽일 수 있나 보다 다른 선택지는 뭐지 페이스트 아 이야기가 다섯가지가 있나보다 재밌네 한글 있음 좋겠다 분량 혜자인데 2천원 치고 혜자캠이네 이거 스토리 하나도 아직 저거밖에 못했네요 완전 혜자인데 이번에는 메이스 얻어서 뚝배기 깨어보자 고블린 무섭다 빵 기도한다 빛 메이스 집는다 운명 나간다 딱대 1노틴 1 모거록 딱대 이번에 메이스 들고간다 머드 여타 사망 아 안돼 아 베이스 모건드 여타 아 으 응 아 no 응 다 으 으 으 존키? 존키? 단다 마켓 클라우드 컨시더 서브라임 친구다 breathing 즐겁다 conversation 대박한다 기분이 어때? 피곤하다 exhaust 탈진했다 왜? 슬퍼 약별 안아준다 본드 본드 노예 증서 채권 보세 루인 파워 도어 스텔 업 컨티뉴 도어 오픈 워업 위협한다 다짜고짜 공격한다 메이스로 운명 놀랐습니다 스메시 럭 밴 킬쉬드 이김 엄마 엄마의 복수였어 워락 이색이 예 예 깼다 재밌네 언어의 장벽 있는 것만 빼면 재밌다 엄마의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영어 공부기 영어 공부기 다음에는 이제 페어플레이 요거는 이제 아이팟이 필요해가지고 플레이를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침 을 해보자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패드를 사용하십시오 띵띵띵 띵띵띵띵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왜 소리가 안 나지? 어근가요? 쓰침 이제 소리난다 에이로 점프하십시오 우잉 악 롱점프가 되는구나 길게 누르면 좋아 목표를 보십시오 럴 버튼 또는 엑스 버튼을 눌러 상호 작용하세요 시점돌리기 설명이 있었다구요? 시점돌리기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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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팀 데모에서 제작되게 됩니다. 인덱스 팀 데모에서 제작되게 됩니다. 13초 뭔가 볼거리가 더 많으면 재밌겠다 배경만 재밌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데모 버전이니까요 아직 되게 초기 버전이라서 뭐가 없나보네요 다음 해볼 게임은 Soulbound 요거는 웹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뭐야 패드 지원된다 신기하다 The gem is in the temple The entry is hidden In the eastern jungle good luck 뭐래 뒤져 머리로 블럭 부수는 것도 되네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입구가 어디야 어케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안녕하십시오 몰래 걸뜰 또 뭔가 아이템을 얻어야겠지? 달 별 달 별 달별 왜냐면 달 별 삼각 점프 되는 것도 희한하네 나만 길 모르는 거 아니지 이거? 금간벽이 있다고요? 어디? 맨 왼쪽? 요거? 저거는 못 치르는데 오 근데 왜 오아이 게임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왜 오아이 게임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뭐 대충 가디언 죽여라 이 말인가 굉장히 저거 같네 스펠론키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뭐지 이거 스펠론키인데 악들 게임이었어 언럭키 스펠론키 다운드 디자인은 재밌네 아 개같은거 왜 저걸 또 맞지 한 번 맞은거 두 번 맞는 내 잘못이다 아 이슬 서훈이 라인에 잘 지내어야 자 점수가 더 남아 걸그러니까 매일 And in his hands, the hero's heart finally find left. 아! 와. 뭐하는지 잘 모르겠네. 빡족말이 없네 이거 세이브 없는 거 봐 뭐지 인터뷰 한번 볼까 이해가 안 되네 공간을 구부리는 능력을 주는 보석을 발견한 주인공의 무험을 담은 플랫폼 게임입니다 화면에 스크롤을 정지시켜서 새로운 길을... 약간 이게 기비기 이게 있는게 있는데 여기까지 못가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킹받네 이거 레벨 디자인을 잘 못하겠어서 마음에 담아둔 뒤 적당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피코 에잇 아주 훌륭한 게임 제작 툴입니다 초보자들에게도 훌륭한 툴입니다 아...참 일단 보석은 한번 찾아봐야겠지 깍종 마렵긴 한데 어디서 뭐지 껍inh 룰 룰 룰 룰 룰 룰 룸 룰 룰 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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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뱀 밟아도 되나? 뱀 밟아도 되네. 어떻게 지나가지? 뭐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혼트가 좀... 마독성이 떨어지지. 아... 그런 건가? 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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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름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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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없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재밌었구요. 이 피도 가능하다. 저장... 있었으면은 더 해봤을텐데 그리고 스토리텔러 이것도 발매했나? 발매했지 안했네 tbd 도전과제를 달성함 7월 31일 뭐요? 2일 이야기 말하는 사람 A book about the creation of stories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안나프루나베그 첫사랑 잠깐만 이것도 안한글이에요 땜 외로운 사람의 외로운 사람의 프로포즈 프로포즈 아 이렇게 해야겠다 뭐야 이것도 땜 안되네 사랑했는데 죽음 이건 이제 자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넣으면 되는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빌딩하트 빌딩하트 막장 드라마 만들기 바람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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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os 아 50 50 50 50 50 50 50 이제 요게 아니야? 아..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이야기인가 보네 죽었어 드라마 드라마를 만들어 보세요 부활 프로포즈 무덤 프로포즈 프로포즈 아니 너 말고 아니다 근데? 죽었어 안되는 언제 부활해야 되지? 뭐지? 포신이 너무 많지않아? 에브리원 하트브레이크니까 애들 다 깨라 이거는 그냥 다 죽이면 안되냐?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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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에이 얘네들 하트가 안 깨져서 그런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앗 이렇게 깨고 그 다음에 얘도 깨졌고 얘도 깨졌고 얘가 깨져야 되네 이제 근데 얘 죽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를 부활시키고 아니지 이번엔 얘가 죽는거지 개막장 스토리네 이거 왜케 막장임 이 정도는 손에다 독 독을 마셔서 뭐 어쩌라는거지 아웃오버 워트브레이크 음 일단, 일단 사겨. 그 다음에 한명이 죽어. 그리고 독. 아니다. 얘도 하트 깨야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도 이제 무활. 아닌데. 독을 매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애가 부활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쉿. 로미오와 줄리엣이네. 당신은 죽었습니다. Murder. Murder. 바론 Murder. 에드가. 바론 남작. 게이 엔딩. 고온 RB. Stacy. Olu? Molu? macht 죽었어 애들 실현 당하니까 살인하고 자살하고 개명장이네 이거 막 그 좀 실현 좀 당할 수도 있지 월게이들이네 이거 아론이 에드가를 죽이게 하세요 일단 실현 당해야 될 거 아냐 뭘로? 뭘로? 뭐야 끝났네 이걸로? 꼭 다 쓸 필요는 없네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이어지는 스토리 만들면 되는 건가 헐 뭐죠? 너 혼자 살아 너도 죽어 안 돼? 안 돼? 스토리 하나 뚝딱이네 이거 안편 완성 제네시스 애덤과 이브 죽어 뭐 라든 마담 이브 사과 먹고 위생 너도 먹고 네 무바라 아 무바라 마치 가슴중 삶 아직 진짜 올라쓴 드라큘라 암 뱀피즘의 저주 일단 둘이 사랑하고 드라큘라가 먹었어 프로페서는 뭐지 마늘 트리트 뭘 하라는거지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큐브하구나 커진줄 알고 들겄네 말뚝으로 꽂아버리십쇼 말뚝으로 꽂아버리십쇼 음 흥 준다 이렇게 하는구만 오버해 크라운 더 퀸 메리스 결혼하십쇼 트로포즈 웹타임 던전 이빨 더 퀸 기적 펌 띨 퀸 리오리 펌 퀸 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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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건 주작이야 자작 안 돼도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재밌게 만들라는 거구만 투 하트 브레이크 막장 드라마 만드는 조건이 있나보네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드라마 사후 이것도 막장 드라마는 더블 셀프 포이즈닝 same person 한 사람이 두 번 마심 개판이네 이거 아니 부활했는데 왜 또 뒤져 저거 개트롤이네 치명적인 물약 아론 스틸스 스포즈 그 막장 드라마는 이거 나쁜 놈 나쁜 놈 빗어넣어도 뭘로 베나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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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인 인 인디제이션 뭐 뭐 뭐요 어쩌라는 거지 소화 불량이라고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어 프로세서 포리스 리가 리가 제나 창피 베나시 해캐한대 어떻게 하라구요? 이거네. 잘못 죽였어. 드래곤 킹. 아. 이게 아니야? 안흥숭이네. 안흥숭이네. 옷이 한벌밖에 없네. 네모가 끝났습니다. 풀버전을 기대하세요. 재밌네요. 여쌤. 얼마지 이거? 가격이 좀 되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다. 이런게 왠지 원들 같은데 들어갈 것 같아. 만원 정도 하면은 살 것 같은데 근데 만원에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만원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2만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재밌네요. 2D 앤 탑디 2D 앤 탑디 이게 마지막이군요. 2D 탑디 다이어트 3 아 아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음 V-sync 난이도 체력 1 뭐야 난이도를 다 조절할 수 있네. 네 일단 기본 난이도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하기 누리하기 혼자하기 하하 새 게임 시작 빰 사라진 세미콜론 잠김 잠김 자자자자자자자 잠김 세미콜론 사라지면 인코딩 태초에 우주는 비어있었다. 그 우주에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알레프라 했습니다. 고대 언어의 마스터였습니다. 이 마법의 언어는 단어를 세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낮과 밤이 지난 후에 알레프는 공허한 우주를 세계로 채웠습니다. 엘로월드 채 있는거 봐 인코딩 에러 자신의 생명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세미콜론을 만들어줘 세계들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액체지향이나 이곳의 생명체는 투디였습니다. 안녕 투디 안녕 투디 점프를 잘하면 좋겠다 길게 눌러서 더 높이 뛰어봐 왜 옷을 안입고 있니? 그러게요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좋은 하루 되렴 새로운 창조물에 만족했습니다. 글리치를 만들었습니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비서를 만들었습니다. 투두 이색 투두문스네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말이죠. 알레프는 창조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탑 B를 만나보세요. 저희가 구멍에 상자를 넣어 다리를 만드세요. 탑 해서 들거나 놓으세요. 길게 누르고 움직이려고 하면 한자리에서 돌게 됩니다. 힘 겁나 쓰네. 상자가 무거우니까 필요한 곳으로 밀어야겠어. 잠긴 벽을 열려면 열쇠를 전부 획득하세요. 이 정도면 상하차 개고수겠는데 이 정도면 상하차 개고수겠는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때 투두는 생각했습니다. 그 때 투두는 생각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나 죽는거 아님? 어당코드 빠 빠 빠 빠 빠 빠 와 글리치 안 잘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벽을 걷고 있네 너 진짜 벽을 걷네 어떻게 했음? 네가 벽에 있는데 벽에서? 잊어버려 길을 잃은 것 같아 도와줘 나도 잃었어 아아아아 말 걸지마 뭐라? 예의가 없구나 난 글디치라고 한다 난 탑디인데요 난 두디에요 우린 그냥 갑자기 나타나고는 난 방금 태어났어 성스러운 세미콜론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색상머리에 일하던 놈이 이걸 없애버려서 전부 엉망이 됐지 그거 큰일이네요 고칠 수 있나요? 잃어버린 세미콜론을 찾을 수 있을지도 포탈은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죠? 여기 난 글리치니까 말이 안되거든 행운을 빌어 두디와 탑딜을 교체하십시오 불바꿈하십시오 안녕 세상 스테이지가 많네 스테이지가 많네 집같은 기분인데 뭔가 달라 클리치가 우주의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어 세미콜론을 찾으면 모든게 원대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세미콜론을 찾으면 모든게 원대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Stバイos 우리 수업하는게 더 낫겠다 혼자 하는거보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장 사양이 친구라니 너무 높군요. 그럼 이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오오 대놓고 이렇게 하라는 스테이지가 있네 합디만 개고생하는 것 같은데 합따만 개고생하는 것 같은데 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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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앗 이게 초반 스테이지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긴 한데 거건... 음... 스테이애 소시지로 스테이애 소시지 스테이애 소시지 자네 저 무당벌레가 수집 요소였구나 그니까... 너리네 다르기 이렇게 하는게 맞나? 아니었네 으아악 실수했다 컨트롤 미스 후디만 개꿀바는 탑디가 개고샌 오고 오케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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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 날먹겜 우디 날먹 Buck 흐흐흐 뭐지? 얘가 올라올 수 있는지 부터 봐야겠는데 못 올라오지 이거 도와줘야 되지 여기도 두개 있어야 되지 않나? 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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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시간이고 파란색이 횟수인가? 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악한 존재인 건 모르겠어? 이 근처여서 포탈 못 봤어요? 이런 건 없다. 너희들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다. 어, 그냥 가볼게요. 사라진 세미콜론을 찾아야 하잖아. 시끄럽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내가 바로 오더룩이다. 어,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메일 주시면 이력서 보내드릴게요. 그 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보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보스 BGM도 있네. 보스 BGM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보스 BGM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보스 BGM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힌트라도 있음 좋겠는데... 힌트라도 있음 좋겠는데... 네, 일단 어떻게 할게. 에이펙트하는 것 같은데... 친미도 해줘야 하네, 그렇군요. 아하 무빙 좀 치네 아하 하하하 오소이 하하이씨 볼 때 바꾸고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걔 같은 거 아 저 딴 걸 맞았네 가세요들 어? 어? 그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것만 하면 되나? 아이씨 아 이렇게 있다가 이걸 위에 놓고 아 이렇게 어차피 처음 바꾸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잠깐만 유도하고 위로 올라가고 바꾸고 이런 우리가 망가뜨렸어 굿바이 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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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내 본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너희가 투두의 저주를 풀어줬어 바로 그거야 뚝배기 때리면 고쳐지는구나 나는 우주를 지키는 4명의 수호자 중 하나란다 세미콜론을 훔쳐가서 타락해버렸지 흠 변명 같군요 용서해드릴게요 난 매우 지쳐있단다 다음 포털까지만 데려다주세요 그래 알레프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바이바이 이거는 풀버전이네 게임이 저거 돼지인가? 맞아 시점 바꾸면 쫓아오는 애네 새로운 기믹이다 분량 해자캔 게임 난이도가 왜 있네 뭐지? 뭐지? 돼지 돼지 돼지가 열쇠를 먹는 건가? 아닌데? 돼지를 죽이는 건가? 모잉? 돼지로 열쇠 먹는 거 맞나보네 돼지 녀석 이야 벌렛 히베깅 할 수 있게 안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빱디 죽는 모습 빱디가 죽었어 뭐지? 어? 삼벌레였다. 보라색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네. 빨간색이 시간인 것 같고 파란색이 횟수인 것 같은데 아닌가? 둘 다, 셋 다 시간인가 그냥? 아, 리트 횟수인가? 리트 횟수는 아닐 것 같은데 리트 횟수로 해버리면 영구적이니까 끝나야 얘도 터진다. 으악! 뭐 빙으로 피했어야 했는데 리트 횟수는 아닐 것 같은데 막 앙랄한 난이도 그런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난이도가 꽤 있네요 아 으ż 오 어떻게 피하지 아씨 그러게요 깨시는 우리 세계가 아닌가봐 어떻게 하는거지 생각을 해보자 그냥 피지컬로 하는걸까 논리적인 해법이 있나 그냥 피지컬인가 바꿨으면 죽진 않았는데 승돈한 피지컬은 논리와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뭐지 아 이것도 박씨로 먹는거야 제 비행이라 평 너버서 날아오네 겜 되게 잘 만들었네요 아씨 아 이동속도가 모자라 아닌가 이걸 시점을 바꿔야 열쇠가 먹어지는건가 그러네 시점을 바꿔야 되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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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위주 버즐 게임 난이도가 운일이 아니지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하고 쉬우면 쉽다고 안하고 노답임 아써 죽이면 아쟤 저거 못 넘어가지 외지컨 베이컨 재밌다 발매했지 이거 맥은 맥은 100% 버그가 아니라 사양입니다 무당벌레를 모으면 궁극의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프전과 챕터5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6시간 플레이하면서 여자친구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된 4시부터 용녀님 스트림이 있으니까 호스팅하고 방송하자 동구리아이 사이드스와 아직 안했어요 나중에 D대회 할 때 그때 다시 올게요 일단 방송을 하고 복합적 니칼리스는 죽어도 사랑 못할 것 같은 10시에 D대회니까 한 9시나 그쯤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